아버지가 전도사이며 어머니가 집사이고 헐리우드 진출을 꿈꾸는 목회자 딸 2021년 미스코리아 진 최소원 양을 소개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가 탄생했습니다. 2021 미스코리아 진 26세 최소원 역대 최고령 미스코리아 2021 미스코리아 진 최소원 스타성 가춘 65번째 왕관의 주인공 헐리우드 진출 꿈꾸 2021 미스코리아 진 최소원 수상소감에서 사랑 고백 뒤이어 미스코리아 선은 김수진 최미나수이고 미스코리아 미는 조민지 정도희입니다. 2021 미스코리아 진 최소원이 서울시 강남구 세택에서 열린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시상자로 참석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미스코리아 5명도 경남 하동군 홍보대사로 위척됐습니다. 순수 미술을 전공한 크리찬 최소원이 202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진 왕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65회 202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화유당 스튜디오에서 열렸는데요. 방송인 이승국과 2017 미스코리아 선 정다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무관증 사전 녹화로 진행됐고 11월 22일 오후 6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 중국 빌리빌리 채널을 통해 전세계로 중계됐습니다. 화려한 패션쇼로 막을 년 제65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본선 진출차 40인 소개에 이어 본선 진출 과정이 담긴 영상 공개로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어 가수 에일리가 파워풀한 가창력의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북돋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당한 드레스 워킹과 MC들의 둘발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는 참가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인 2021 미스코리아 진은 26세의 순수미술 전공자 최서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최서원은 역대 최고령 미스코리아가 아닐까 싶다라고 농담하며 시대에 맞는 미스코리아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죠. 한때 큐레이터를 꿈꿨다는 최서원은 연기에 관심이 많아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며 영어를 잘하는 장점을 살려 할리우드로 진출하고 싶다라는 통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1 미스코리아 선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김수진 미국 일련의 주립대 출신의 K-엔터테이너 지망생 최 미나수에게 돌아갔죠. 모델 활동 경력을 지닌 정도이와 이와이대 경제학과 출신의 주민진은 미스코리아 미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2021년 미스코리아 지니로 뽑힌 최서원이 인스타그램에 수상 인사에서 자신의 연인에게 과감하게 사랑한다고 밝혔는데요. 최서원은 올해 정말 미스코리아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주어진 것에 감사함에 달려왔고 그동안 많은 주변 분들이 응원해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큰 왕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죠. 이어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며 항상 기도와 사랑을 응원해준 가족 미스코리아 대회 동안 최후의 멘토로서 진심으로 지도해주신 김소영 원장님 그리고 옆에서 따뜻한 배려와 좋은 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내 반쪽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미스코리아 대회 그리고 이에 걸맞은 지니로서 성품을 갖추어 재능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라며 2021 미스코리아 모든 후보들은 단연코 최고의 여성들이며 항상 빛날 우리 모두의 기류에 축복을 보냅니다. 라고 모든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서원은 앞으로 함께 멋있는 일들을 해낼 저희 당선자들 앞으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지난해 개명전 이름인 최상희로 미스코리아 서울 예선에 출전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0년 미스코리아 본선에는 진출했지만 안타깝게 수상에는 실패했고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2021 미스코리아의 재도전에 지니로 뽑혔습니다. 화보 촬영과 함께 진행된 인터뷰에서 미스코리아 진 최서원은 다채로운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로 영역을 넓혀 디지털 아트 크리에이터가 되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죠. 최서원은 이번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니로 당선됐는데요. 27살의 나이에 지니에 오른 그는 역대 최고령 미스코리아가 아닐까 싶다. 시대에 맞는 미스코리아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 연기에 관심이 많아 배우고 싶다. 영어를 잘하는 장점을 살려 할리우드로 진출하고 싶다며 다방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미스코리아 진 최서원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힘찬 나래를 펴시기를 크리스찬 튜브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